마트는 진짜 재밌어 마트는 다 같이 장보는 재미가 되게 쏠쏠하거든요 진짜 아유 유노 호스트 유노 아하 한국어로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한국어로 먹어야지 필요한 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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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를 찾아 삼키 슬그를 어서랑거리는 하이에나를 볼 일입니까? 짐승일 사은 고기만을 찾아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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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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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왔다 가신 분 같은데 장군 같다. 뭐를 필요한지? 러블리아. 아, 네. 자, 가자. 러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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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러블리아. 러블리아. 주류 취향이 여기서 갈려요. 그렇죠. 아, 네. 주가자. 아, 예. 비난 멈출 수는 없을 때가 없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의 너와는 좁은? 아니면 저의 너는 또 더의 것이자. 안 더? 2. 2. 6. 8. 1독? 5.5원 여기서 더 넣은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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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보내는 중? 저리에 비해는 중 왜냐면 저는 이런 뼈에 비해는 중 제가 이런 뼈에 비해는 중 제가 정면을 좋아할 수 있는 나라가 제가 뜨거운 것들을 보여주면 나는 완전 소량에 비해 뼈에 비해 집중해 삶의 수업 솜쇼음 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솜쇼음 이거 하나 더? 이거 500ml 이거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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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다 원하나? 멋있어, 마절이 정말. 너희는 손을 넣은 것 같아요. 아, 손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내가 이거로? 그리고 이거로? 이거로? 아, 네, 알코올리거죠. 저게 알코올리거죠.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가게가 만든 거를 사는 것 같은데요. 어떤 장르가 필요하고요? 이 양념은 이 양념이 되어있습니다. 아... 아... 이거 잘릴 수 없어요? 잘릴 수 있어요. 아 잘릴 수 있어요? 오우 좋아 보이는데요? 이 양념을 잘라주세요. 아, 네. 얼마나 잘라 드릴까요? 어떻게 잘라 드릴까요? 4 pedazos, 근데...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게 또 빛나 볼까요? 오우 trabaj commissioned 음 한국이 너무 비싼거죠? 한국은 너무 비싼거에요. 네. 익 Senator 전애 민sell belly 이게 1kg 고기는 등심 같은 거나 그냥 소고기는 5불이나 6불 정도 할 거예요 5, 6불이면 1kg 정도 돼요? 네 우리는 고기는 고기는 매일 먹기 때문에 주식이요 네, 주식이는 고기는 매일 먹어요 그래서 좀 사요 놀랐을 거예요, 이게 진레는 많이 싸니까 근데 오빠는 또 한국에 왔는데 한우 한 번 먹어야 돼 아, 한국에 왔는데 오빠 카드로 한 번 한우 한 번 아우 아우 아유, 오빠 또 갈등한다 안 돼, 뭐 있어 넌 아 이뻐요 저 애들 좀 소송소송하는 거 같은데요? 몰래 다시 사는 거야? 저 미! 이리 가면 있어 뭐 대청소리가 너무 괜찮아요. 제일 좋은 학교. 그게 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곳에서 이렇게 좋아할 수 있어요. 해가 보다. 말했고, 잘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메리카노 이건 아메리카노야? 이건 아메리카노야 이게?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마조리 모르게 삼겹살 놀러가서는 삼겹살이죠 저는 삼겹살을 가져왔어요 한 번에 사서 일단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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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베큐 파티인데 거기에 있어줘야죠 필요없어요? 당연히요 자 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아메리카노 네 고맙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조리가 요리했어요? 네 역시 엄마요 자 재료도 보조로 갖고 포토골 아 뭐 수요 현대 그때로 콧노래 그때로 그때로 저게 너희 슨버 아무 말도 안 들리죠 오! 아 무서워. 눈빛 나왔다. 일어나야죠. 일어나야겠다. 진짜 지휘관 같다. 일어나야겠다. 무, 무, 무! 남은 5분만 원.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옥수수에 들어가면 맛있겠다. 여기는 옥수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옥수수는 사실은 포인트예요, 사실. 옥수수는 없어서 그리고 옥수수 들어가면 맛있겠다. 웬만해서 저렇게 채소 잔뜩 넣고 끓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놀아야죠? 이제 집에서 놀아야죠. 이제 집에서 놀아야죠. 이제 집에서 놀아야죠. 지금 견고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이제 집에서 놀아야죠. 이제 집에서 놀아야죠? 그럼 준비해요. 준비해요. 진짜 오랜만에도 고양고씩 먹는 거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된다. 제대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저희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카조라와 같이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담백하고 구수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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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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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자. 감사합니다. 아, 오빠 다리야. 아, 다리야.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람이도 먹네 시차에 트램펄레 완전 뻗었지 엄마는 또 일어났어 아 엄마도 자야 되는데 엄마라고 안 힘드냐고 어렸을 때는 엄마는 안 힘든 줄 알았어 아 커튼 치지마 엄마 시작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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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배가 고플텐데. 속이 안좋아도 피자 보면 좋아할텐데. 다른 것들을 study? 잘 모르겠어요. 가끔 돈을 잰다고. 돈을 잰다고? 어렸을 때면 돈을 잰고 샵키퍼가 돈을 잰고 돈을 잰고 후우 돈을 잰ensible 원하는과 나중. 나중. 어딨어 가기berry 내기 прекрас. вес은 좋습니다 짐 2분만에 6분만에 먹어요 1분 10분만에 먹었어요 그냥 하나요 10분만에 먹었죠 이건 먹으면... 죽은 음식점은? 10lb에게 얻었을 거야 idesZit 진짜 맛있겠다 피자 많이 올라가지 저 피자 되게 크다 힘든 과일 언제 이하시는ubs이 Combust이 일 Canon 내가 먹으면 10파운드가 필요하지 않아 아니, 내가 먹으면 10파운드가 필요하지 않아 10파운드가 필요해? 돈이 엄청 꽂혀있어 계속 만 원 달라고 10파운드가 필요해? 아, 예 10파운드가 필요해 아, 예 10파운드 필요해 10파운드 필요해 아직도 행복해 10파운드 필요해 마지못해 먹는 척 하는 거야? 10파운드 필요해 10파운드 필요해 10파운드 필요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나는 먹고 싶지 않지만 먹으라고 해서 먹는 거다 10파운드 필요해 10파운드 필요해 10파운드 필요해 사진 찍어 형들을 왜 미쳐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형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친구야 억지로 먹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걱정할까봐 I'm glad free That's nice I think it was just shocked Did you know the picture of me? I'm gonna be around so badly 아 너무 귀여워 아 쟤 왜 이렇게 귀여워? 하는 거 내가 이제 10,000 날이야 넵 넵 아 hl Can you buy us or take it to him? 뷔 네 이제 갈게요 뷔 뷔 뷔 뷔 정리도 해주고